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야? 원래 안 보여 폰매버 1, 2, 1 2, 3, 4, 1 그린보다 율런 우리 손 거대 소리 모두 바람 불고일 것 같아 너에게 한 두 세 춤의 전처럼 확 빠지는 이 순간 사랑하는 마라기 이보다 완벽한 마음은 없어 사랑은 없어 지금이야 우린 음악을 빌려 기쁨의 길을 빌려 지금의 공기 이건 마치 일곱 시간 비행기 넌 널 것 같은 선 비극 및 하늘을 빌려 적게 먼저 위로 이쁜니마 뮤직비디오 비셋이 동력한 이전 연주 부분도 천천히 한장 자꾸만 흔들어 젖어 젖어가는 이 느낌상 가득 So I'm real, real, real 우린 일 많을 빌려 이내 분위기를 빌려 분위기를 빌려 시골이 공개이고 마치 일곱 시간 위에 빌려 난 맞는 것 같은 선을 빛빛 하늘을 빌려 루와이 드디어 글동을 이렇게 차려 yeah 네, 저희 오마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예, 강원도 원광장 빛 오락 예, 저희 오마이걸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또 연방하기도 굉장히 기쁩니다 맞아요 날씨가 더운데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네~~ 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들었어요 1년 9개월만에 또 대개달을 했고요 굉장히 넓은 모습으로 광화문을 느꼈는데요 저희 오마이걸 아코르도 자주 애용할테니깐요 많이 보내도 광화문 강좌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호우! 호우! 저희가 사실 이 무더운 날에 어울리는 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ミ McC아서 어떤 곡인가요? 바로바로 우리 핫한 돌고래시를 데리고 와야죠 아oin Josie Go To Wreck 핫하니깐요 우리 또 땅맞춰서 저희가 돌핀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따로 부르기 쉬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따라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있는 노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마이걸 돌핀으로 마지막 인사드릴테니까 돌핀만 더더욱 많이 즐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다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오 마이걸 다 이미 귀찮게 미워 오늘같은 날 마주쳐 이게 뭐야 모르는 엉망인 것 같아 상태가 말이 아니야 모르는 척 지나가죠 내 마음이 반심할 때만 해볼 수 나파된 theaters 윤일호 노래 안올려 아무거나 막 입었고 지하 기다 아래로 몸을 다치고 숨을 때 숨을 빠지지만 아니까 내 맘이 안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난 뒤에 멀어지듯 멀어지는다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이 파도 위 난 공정해 기를 하는 걸 again 아침에 더 feeling 난 솔직히 난 솔직히 높아졌지 하지만 이건 secret 눈물보라를 일으켜 갑자기 웃으며 널 눈을 볼 수 있는 다가온 뒤 내가 한 분을 가려 또 눈물보라를 일으켜 딱 놀아주 또 눈물보라를 일으켜 그 눈물보라를 일으켜 눈물보라를 일으켜 그 눈물보라를 일으켜 어색한ен 동물보라를 일으켜 오마이걸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가자. 가자. 가자.